아 아닌 것 같아요. 싸졌다. 준영이가 한 대에 백만 축하합니다. 왔어요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저희가 진짜 실버 버튼 받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100만이 돼서 골드 버튼을 받았습니다. 진짜 우리 5억 명의 라이언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연지 씨 한 번 오픈해볼까요? 와 난 피자박스처럼 왔다. 와 진짜 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역시 전지 전능한 전지. 피자박스처럼 못 포함돼요. 생각보다 엄청 크다. 크네. 와 블랙 버튼! 와 크다. 진짜 크다. 3장도 있네요. 자 읽어주세요. 3장 읽어주세요. 축하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음을 응원한다. 실버 버튼보다 사이즈를 좀 키워줬다. 너네들이 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 노래를 많이 듣는다고 하시네요. 달성한 걸 축하한다. 여러분들 크리에이터가 됐다. 와. 되게 좋은 말 많이 해주셨네요. 와 이거 너무 커가지고 이거 얼굴로 가려버렸는데 이렇게? 이야. 개봉식 깼으세요 개봉식이. 공룡라이처럼. 와. 아 좀 더 크네 실버 버튼보다. 확실히 이렇게 차이가 있네. 훨씬 커서 차이가 있어. 훨씬 커서 차이가 있어. 훨씬 커서. 자 그러면 꼭 해봐야 되는. 자 이게 진짜 고인인지 아닌지. 구민이 형 시간이 왔습니다. 아. 구민이 형 확인해야죠. 먹어봐야죠. 실버는 제가 혐한 데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깨물어 봐야 알 수 있다. 맞아요. 아 아닌 것 같아. 와. 와. 자국이 놔야 되잖아. 자국이 났어요. 그래요? 어. petits marks 하나씩 yasnaun austin 자주 본 Birth 서현 거기에 작은 가위보다 와우 겹다 이거 와 겹치 않아 야 나는 그냥 하얗게 담았는데 진영이가 안 돼 나 자국을 넣었네 나 진짜 자국 냈어 난 한 척만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이언 덕분 잊지 않을게요 진짜 이거는 방문의 영광이다 진짜 백만 축하합니다 백만 축하합니다 백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백만 축하합니다 성공 수업이세요 오케이 강등 소원을 빌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백만 축하합니다 몰라 이거 안하는다고 칭찬이야 나 하려고 했는데 다들 안 해가지고 무슨 이런 감기할 순간데 그런 거는 좀 고마워 라이언 고마워 라이언 땡큐 라이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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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